최근 중국에서 다시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중국인들이 넷플릭스 같은 해외 OTT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에 드라마를 내더라도 일방적인 수출만 가능한데요. 날이 갈수록 바닥을 지는 중국 드라마 퀄리티의 비밀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상에선 자국 드라마를 봐야 한다는 댓글을 남기고 있지만 타락해버린 중국 미디어계를 더 이상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해외 작품들 그 중에서도 한국 작품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볼 게 없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연성 없는 내용 전개는 기본이거니와 특히 배우들의 연기력이 심각한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일례로 중국에서 잘생긴 외모로 셀럽의 반열에 올라와 있는 왕이보는 올해 1월 개보만 무명에 출연했는데 조국을 지키는 지하공작원인 엽비라는 역을 맡아 엽선생으로 불리며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됐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본 관객들과 가진 현장 인터뷰가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미디어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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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기에 불편한 희생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의 한국의 영화를 할 때에 계속 나와요. 어떻게 안나오는게 말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할까요? 내가 선생님들이 나에게 경험을 드릴게요. 어떤 캐릭터에서 여행을 드릴게요. 그렇죠. 만약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투사를 연기한 배우가 어차피 만날 수 없으니 의미 없는 고민이다 라고 답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겠죠. 그의 이러한 대답에 맹목적인 팬심으로 옹호한 팬들까지 여론의 문매를 맞는 사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는 왕이 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배우들은 어차피 자신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맡은 역할에 대한 고찰 없이 무조건 그 상황에 대한 동작만 수행하려고 하니 우스꽝스러운 결과물들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암기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 우는 연기를 해야 하지만 눈물이 나오기는커녕 뭔가 웃는 듯한 느낌까지 들죠. 본방 당시 이를 본 시청자들은 사실 이 남자가 흙막일 것이라는 오해까지 했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른 드라마에서 두 사람이 절벽에 매달려 있는 상황. 남자 주인공이 연인이라도 살리기 위해 잡던 손을 놓고 떨어지는 희생이 돋보여야 할 장면인데 이게 과연 절벽을 떨어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기 그치 없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 배우들의 경우 최근 몇 년째 그 연기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극의 경우 이미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데요. 특히 만주족 연기는 그들의 역사관까지 흔들 정도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김은 작가 원작 황동혁 감독이 연출한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의 굴욕을 맞이하기까지의 이를 다룬 영화로 한국 배우들이 완벽하게 만주어를 구사하는 장면은 중국인들에게 가히 충격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청나라를 세운 남한산이 있습니다. 만주족을 중국 사람으로 알고 있어 중국 매체에서는 중국어를 사용하는데 중국이라고 알고 있던 청나라가 중국어도 광둥어도 아닌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만주어를 구사하고 있죠. 게다가 조선이 청나라와 싸우는 이유는 명나라를 돕기 위한 건데 명나라를 돕자면서 청나라와 싸우는 모순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극 영화의 흥행 공식인 극적인 승리가 아닌 청나라에게 치욕적으로 패배한다는 사실을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 네티즌들도 그 가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만주의 일부로 간주되며 중국 공산당에 흡수된 네몽골에서는 자신의 굴욕사를 과감히 직시하는 민족이야말로 참으로 자신감 있는 민족이다. 만주족 문화를 연구하고 만주어를 아는 대학 후배에게 특별히 물어보니 이 영화에서 만주어 발음은 전혀 문제가 없다. 심지어 좋다고 말할 수 있다. 정말 무섭다. 한국 영화 산업이 너무 무섭다. 큰 장년부터 작은 디테일까지 모두 갖추어 짜임새 있는 대본과 연기. 백성을 위한 곤궁한 짐승의 싸움, 정치투쟁. 옳고 그름은 없다. 다만 지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등 자신들과 비슷한 상처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되새기는 한국의 자세의 극찬을 쏟아냈는데요. 배우 스스로 자신이 맡은 배역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는 중국 미디어에선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디테일이죠. 이 때문에 중국 온라인에서도 유례없는 극찬이 이어졌는데요. 나는 전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같은 수천만의 서민을 위해 일이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애국심이지. 한국의 사극이 허무하다곤 하지만 이 영화는 역사를 복원한 명작이자 그 노력이 돋보인다. 한국 영화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스킵 없이 전부 봤는데 솔직히 중국 드라마보다 훨씬 낫다. 이런 것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어떨지 너무 무섭다. 라며 거멸된 역사만 봐온 자신들과 비교하며 부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국인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점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들의 몸을 아끼지 않는 연기입니다. 그 사례로 영화 싱크홀에서 차승원은 갑작스러운 추가 촬영을 위해 물속으로 몸을 던지는가 하면 송승원은 연기를 위해 검술과 승마를 따로 배우는 등 해외에서도 촬영 제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의 모든 사극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것이 있죠. 바로 말인데요. 현재의 자동차와 같은 존재였기에 말은 사극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90년대 초반까지 중국 영화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동방불패, 소호강호, 신용문객잔 등 모든 작품의 말은 빠지지 않고 등장했죠. 이 당시 시시기술은 사실상 없었다고 할 수 있었기에 주역, 단역배우 할 것 없이 작품에 들어가기에 앞서 직접 말을 타는 법을 배워야 했는데요. 수많은 노력 끝에 말을 완벽하게 탈 수 있게 된 이들이었기에 이 당시 중국 작품들은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을 만큼 손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CG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중국 배우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앞서 보여드린 발연기 영상도 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참극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중국의 인기 여배우 짜오루스는 말을 타다가 무섭다며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는데요. 물론 말을 탄다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승마를 거부하는 배우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고 최근 중국 내수시장의 드라마와 영화의 촬영장 비하인드 영상을 보면 이렇게 아예 선 채로 몸만 움직인다거나 모형이나 오토바이, 경운기 등을 타고 촬영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포착되고 있다는데요. 그 결과 이렇게 조악한 결과물에 CG나 효과만 덕지덕지 발라놓은 탓에 그나마 있던 몰입감마저 뺏겨 결국 채널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삼국연의에서 역포역을 맡으며 중국 드라마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장광북은 이런 말을 남기는데요. 에이러 스희츠는 내가 그나마의 속에서 만능을 말해서 그녀의 역포역을 위한 그녀를 여기서 무엇보다도 하는 그녀가 이런 그녀의 작품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매우 그녀의 그녀의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은 현재까지 한안양을 시행하며 정부의 주도하에 한국 문화를 배제하고 있죠. 날이 갈수록 게을러지는 배우들과 그에 따른 조잡한 퀄리티 때문에 어둠의 경로로 한국 작품만 보기 시작하자 주한 중국 대사관 싱하이미는 한안양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작년 조석 작가의 웹툰 문유 원작의 영화 두싱뇌추가 중국에서 흥행을 일으키면서 논란이 됐었죠. 원작자 표기를 하지 않아 괘씸하면서도 중국 제작사에서 판권을 샀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한국 작품들의 판권을 정식으로 사와서 방영 중이라는 사실이 새롭기만 했는데요. 과거 온갖 한국 작품을 표절을 했다가 흥행도 못하고 전세계 네티즌들로부터 문매를 맞았었죠. 차라리 정식으로 사서 반박할 거리라도 만들자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판권을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중국 미디어계에는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은데요. 안 그래도 치열한 한국 콘텐츠 확보전에 중국까지 가세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